10년 전에 있는 부분을 적혀 드리고요. 두 분 전에 혐오한 적이 있냐는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어요. 그럼 지금은 어떠신지? 혐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 삶에는 너무나 많은 타인들이 있었거든요. 너무나 영향을 주는 타인들이. 그 타인들을 미워하면 참 편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자꾸 저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. 좀 더 그런 마음들이 더 생겨요. 어떤 다른 타인에 의해서보다 정말 조금 나로서 생각하고 나로서 느끼고 나로서 살고 싶다.